배부른 꿀꿀이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배부른 꿀꿀이들은 체제 수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상실하지 않은 한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메일이 누굽니다. 지난번 4.15 총선 엑셀 파일을 열어보다가 제야 전문가님 차트를 그려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보기 싫은 전남 전북 광주의 차트입니다. 제야 분석가님의 분석자료를 차고 넘치고 뻔한 프로그램 자료이지만 사전 당일 지역별로 전남 광주 전북과 비교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몇 개월째 구독자 수가 67만 2천명에서 이번 주는 67만 1천명으로 감소하는데 참으로 탄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을 이정근 씨 이번에 내물수세배로 하신 분이 이게 여러분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차익값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 서초구가 배출만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전산 조작을 통해서 미래통합당 융익수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훔쳤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죠. 사전투표를 훔친 비율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여러분 차익값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지지율과 당일투표 지지율이 13의 18%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0의 3%가 나와야 될 차익값이 13의 18%가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에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도 한 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이겁니다. 2016년도 전산조작이 없었던 20대 총선 강원도에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새누리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4%입니다. 오차범인 0의 3% 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오차범인 0의 3% 냅니다. 이 뜻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사전투표 지도하고 당일투표 지도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같다는 겁니다. 국민당도 오차범인 마이너스 0.2%입니다. 2016년까지 정상투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평균값이 새누리당과 이게 여러분 정상선거입니다. 이렇게 차이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산조작범들이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시작해서는 이게 4.15 총선의 서초갑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수표를 뽑아가지고 이전근 함께 더해준 겁니다. 동별로 다 더해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4.15 총선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이 사기질을 누가 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중국 공상당 이름 만들어서 한국의 선거관리원에 수출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선거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원에 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무차장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박찬진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하지 않는 2016년 20대 총선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13 전라북도 14 광주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이런 건 뭡니까 좌우대칭입니다. 관회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우편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덕질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마이너스 25%의 조작을 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마이너스 25%를 우편투표를 조작질해가지고 민주당이 더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이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처벌하지 한 번 받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저의 인생관은 뿌린대로 거둔다 그리고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한 윤석열이라는 사람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치룰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덮는 거 국민들 저항 안 하니까 그냥 땡큐 페리마치 이렇게 하겠죠. 인간들이 참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만 제외하게 되면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12, 11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5번입니다. 여기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5%입니다.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죠. 여기서 플러스 16까지 나옵니다. 플러스 16이 나왔다면 2배만큼 표를 이동시킨 거니까 얼마입니까? 32%까지 표를 이동시키네요. 어디가 가장 심하게 조작했습니까? 여기가 보니까 부산시를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네요. 선거 조작범들은 다른 건 다 숨길 수가 있는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시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모든 선거의 조작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숫자에 잘 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소위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특정 후보와 함께 이동시키면 그 행위가 착하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세금 먹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런 분한 것은 이런 짓을 한 놈들도 문제지만 이걸 덮겠다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나선 놈들도 더 문제가 많은 겁니다. 다 썩은 겁니다. 한국은 체제가 넘어가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체제가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감방을 다 보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2020년도 3.9 대통령 선거입니다. 좀 조심을 했죠. 간신간신하게 이기도록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 비해서 훨씬 더 차이값이 적습니다. 4.15 총선은 마이너스 16%까지지만 3.9 대통령 선거는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16%까지인데 윤석열한테 빼앗은 표가 마이너스 9%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조심을 한 거죠.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좀 더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으면 이겼겠죠. 대구 광역시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한 두 배 정도 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런 예상대로 조작이 됐으면 이재명이 이겼겠죠. 경상북도에서 너무나 조작이 안 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 거짓을 해갔으면 재미를 봤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제외하면 다 그냥 좌우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0%가 훔쳤네요. 국힘당에서. 플러스 10%를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최대 20%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눈치를 좀 본 거죠. 그래도 윤석열 엿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가 대통령이지만 우리는 조작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제 고향이 경남 통령인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경상남도 평균입니다. 새누리당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1% 사전투표 지도와 당일투표 지도와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차범위. 더불어미당 경상도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0.8 오차범위 0에서 3% 거의 정상이란 겁니다. 국힘당은 0%입니다. 이렇게 정상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이 적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이값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플러스 9% 이재명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마이너스 9% 나오는 겁니다.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 더불어미당 플러스 10%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경상도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게 통계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전산조작범들은 전산사기범들은 그냥 이런 일이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다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사기를 어떻게 쳤는지가 그리고 이 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를 다 계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가 다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오늘 이것은 오늘 보내준 한 시민분의 D님의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나 경상도나 똑같은 겁니다. 조작 안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값이 적은 겁니다. 차이값이 0.4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김덕영 감독께서 대만에 취재차 간 내용을 오늘 제가 상시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참 오늘 김일성의 아이들이 화면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체제를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난 사람들이 무슨 뭐 크게 능력이 떨어졌겠습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나이가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서 남쪽에 내려온 다음에 자기 꿈을 펼친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체제를 못 지키면은 우리가 재산을 아이들한테 뭐 많이 못 물려주더라도 재산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못 물려주더라도 체제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체제는 다른 것보다는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한 목소리를 많이 남기셨는데 저는 뭐 동갑내기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자기가 감방을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뭡니까 장기 집권 지하에 놓이는 거고 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그것보다 선거를 뭡니까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총선을 이깁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선을 이깁니까 이런 방송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방송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체제가 바뀌면은 그 다음 방송 접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체제가 넘어가면은 감이 안 오죠 어떻게 꼭 그렇게 겪은 다음에 아냐 이야기죠 저는 유전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찍부터 체제 변혁 개인의 선택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30대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는 걸 보면서 참 소설가 이문열 씨가 지금 올해 70대신데 이번 인터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강한 인터뷰죠 월간 조선에 인터뷰를 굉장히 절제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어섯살 정도로 나라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국가라는 것은 큰 거대한 유조선과 같기 때문에 방향선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역사적 과정을 보게 되면은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특정 여름 시점에서 발화가 돼 가지고 역사의 물고가 여러분들 바로 털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이런 불법과 불의를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침묵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그냥 타협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 쪽으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들 공병호 tv 채널에서 나오는 선거 콘텐츠를 탄압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그냥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범관계구나 이 사람들이 모를 수는 없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공범이구나 그냥 덮고 그냥 소란 피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쪽이라는데 그게 부메랑이 돼야 본인들 뭡니까 본인들 운명이 더 엄청난 타격을 익혀야죠